절대로 프로님들 슬로우 모션 보실 때 움직이는 구간을 보면서 속으시면 안 돼요 말 그대로 헤드 스피드 헤드가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전골프의 백현반 프로입니다 프로님들 스윙 보면 슬로우 모션으로 임팩트 위 모션을 보면 팔로우 스루 때 양팔이 펴져 있죠 왼팔도 펴져 있고 이 모습을 보고 많이 따라 하실 거예요 사실 잘하는 사람들이라는데 안 따라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왼팔을 좀 피려고 따라 하실 겁니다 근데 절대로 여러분들 따라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프로님들도 왼팔을 억지로 펴서 치는 프로님들은 제가 단언컨대 단 한 분도 없을 겁니다 왼팔로만 가벼운 채로 한번 휘둘러 볼게요 이렇게 왼팔로 휘두르는데 왼팔을 편 상태로 제가 계속 한번 휘둘러 볼게요 이런 느낌 진짜로 빠르게 휘둘러도 이런 느낌 이번에는 접는다는 개념보단 이렇게 피려고 하는 걸 좀 풀어볼게요 펴지 않은 상태에서 한번 풀어볼게요 안 펴고 있죠 그러니까 팔이 접어지고 펴졌다 다시 접어지는 이런 느낌이 나는 거죠 그리고 바람소리가 계속 더 빠르게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몸을 덜 쓰는 것 같은데 바람소리는 더 빠르게 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임팩트 위에 예를 들어서 쭉 와서 왼팔을 계속 펴고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오른손으로도 잡아줘야 되는데 오른손으로 펴줘야 되니까 근데 못 잡죠 지금 왼팔이 너무 멀어져 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양손을 잡아보니까 치키닝이 돼요 양손이 다 구부러집니다 왼팔을 펴려고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깨에 부담도 많이 가고요 결과적으로는 당겨서 치키닝으로 끝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골프는 반대성 운동이에요 오른쪽으로 갈 때는 오른팔이 왼쪽으로 갈 때는 왼팔이 접어져야 오른팔이 잘 펴집니다 제가 이 무거운 무게추를 이 클럽에 달아놨습니다 이 무게추를 제가 팔을 계속 피면서 한번 움직여 볼게요 이렇게 굉장히 무거워요 이 무게추를 이렇게 피면서 움직이니까 너무너무나 힘듭니다 막 팔 지금 어깨 이런 쪽에 굉장히 과부하가 많이 와요 이번에는 제가 팔을 펴지 않고 한번 움직여 볼게요 이렇게 움직여 보니까 팔로웃으로 갈 때 팔이 접어지죠 이렇게 접어지는 게 보이죠 그리고 지금 로테이션이 어떤 느낌으로 들어가냐면 이 팔꿈치가 계속 이렇게 아래를 보면서 갑니다 아래를 이렇게 팔을 펴게 되면 팔꿈치가 이렇게 하늘을 보면서 가는데 팔꿈치가 아래를 보면서 로테이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느껴져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근데 몸의 움직임은 그렇게 많이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팔로웃을 때 클럽을 잡아 보니까 굉장히 편하게 잡힙니다 자 하나 둘 이런 식으로 자 왼팔의 움직임은 이런 식으로 로테이션이 이루어지는구나 팔이 안 펴지니까 훨씬 더 클럽 헤드가 착착 감겨서 잘 올라가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거운 무게추를 지금 착용해놔도 전혀 손에 무리가 안 가요 이 무게를 지금 제가 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 끝에 무거운 무게를 흐름에 의해서 이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 무게를 제가 잡고 이렇게 다니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가벼운 채를 잡아도 이렇게 잡고 다니면 클럽이 무겁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스피드, 헤드 스피드를 정말로 빠르게 내고 싶으면 왼팔을 피면 오히려 느려진다 자 한번 볼게요 지금 왼팔을 제가 폈거든요 딱 칠 때 이 날개뼈, 왼쪽 날개뼈 쪽에 엄청나게 뭔가 과부하가 많이 걸려서 다칠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자 이번에는 이 팔꿈치 아까 전에 저희가 팔꿈치가 몸에 붙어서 이렇게 움직였어요 최대한 왼팔의 움직임만 느껴보는 거예요 임팩트 딱 공이 맞을 때 뭔가 털리는 느낌이 났어요 뭔가 털어지는 느낌 쳐서 끌고 가서 피는 느낌이 아니고 탁 착 감겨서 올라가는 느낌 그래서 여러분들 헤드 스피드잖아요 헤드 스피드 말 그대로 헤드 스피드 이 헤드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근데 보통 팔 혹은 손이 손이 빠르거나 막 이게 팔이 빠르거나 막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죠 혹은 뭐 몸만 빠르게 하거나 헤드 스피드를 내기 위해서는 왼팔을 펴지 않고 접어져야 된다 우리가 백스윙 올라갈 때 억지로 접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연스럽게 접어지듯이 여기도 접어지는데 너무 빠르게 내려가니까 순간적으로 펴져 보여서 접어지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절대로 프로님들 슬로우 모션 보실 때 움직이는 구간을 보면서 속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임팩트 이후에 왼팔을 펴시면 스피드도 줄고 거리까지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펴지 마시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접힐 수 있게 그 느낌을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